부여의 선택은 한 위원회를 사랑하는 남자 김우여 씨입니다. 딱 한 번. 아 김우여. 딱 한 번 밖에 못 산 일세인. 여길 수고한 일세인. 여름밤같은 우리네 인생은 우리가 다 부르시나. 천만 년을 살고 적고. 아 김우여. 아 김우여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